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9월 6일 을사일이니까요 뱀날입니다. 봄날 꽃밭에 나온 푸른 뱀미날입니다. 오행상 을사는 목생화 즉 나무와 불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을사의 기운은 남다른 그 창의력과 감성으로 세상의 그 이타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뜻이 깊은 기운입니다. 성간이 그 을목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성추의 기운입니다. 지지의 그 사화라고 하는 그 불의 도움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암시처럼 늘 그 발전하는 그 복록을 암시합니다. 흔히 그 을사의 기운에는 명예와 그 재물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런 운세의 그 불 지피는 그 우군이 바로 귀인이기도 합니다. 사람 때문에 귀인 때문에 그 돈복이 터지고 명예도 거머쥔다는 돈복과 명예를 그 함께 성추하는 일질입니다. 이런 이유로 특히 그 사람 만나는 일이 이날 일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이때 그 청간이 그 을은 거목이 아닙니다. 이제 막 싹을 틔운 새싹의 기운입니다. 하늘이 내린 그 천록이 재모르니 막 그 새싹처럼 움투는 걸 뜻합니다. 이런 그 을사의 일진을 우리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지에 들어있는 그 불기운이 더욱 그 광풍의 불기운이 아닌 봄날 불어오는 그 꽃바람 같은 그런 불로서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풍수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옥생화의 그 상생구조에서 그 요일에서 그 오행 불의 요일 그 화요일에 이렇게 왔습니다. 이때 그 불의 기운이 또 가득 대기하고 있는 이런 형국은 이날 그 돈복의 활력이 또 쉼없이 이어질 것을 암시합니다. 이때 그 돈복의 활력이 키우는 것은 바로 풍요와 결실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불기운이 그 당비되지 않도록 오행 그 토의 그 환경 구축을 위해서 집의 그 남쪽 구역의 그 꿀병이나 사탕, 설탕을 도와주시고요. 그 옆에 그 지폐 한 장을 또 함께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날 그 더욱 돈복의 힘있는 집안 유입을 부르게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배열 함께 하셔서요. 이날 그 일진을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화요일 푸른 뱀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